무릎을 11자로 벌리고 이렇게 종이상 찍는거에요? 어 다시 한번 내려버려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무릎을 완전 피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살짝만 올라왔다가 다시 바로 내려가면서 배에 힘주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엉덩이 힘 딱 주고 응 이렇게 근데 이거 힘을 줄 때 뒤 허벅지랑 뒤꿈치로 해가지고 무릎과 이 허벅지 힘으로 올라오나 생각하고 이렇게 됐어요? 네